15호 하기로 했고 집에서 안해와서 여기서 했어요 깜빡했어요 또 다음번에 깜빡하면 네네댔찌 아까 때릴까 둘 다 실초 그쵸 그쵸 아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모여서 무슨 소리를 낸다 그쵸 워터 이렇게 얘가 왜 워터가 되는지 얘는 워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워터라고 할게 같은 반응이야 어차피 영국사람들은 워터라고 얘기해요 자 W가 내는 소리는 뭔거같아요 W는 우가 내는거야 항상 소리 하나밖에 없어 A가 내는 내가 이 소리 A 에 아 그렇지 A 에 아 어 중에서 힘 빠졌어 어 지금 합치면 얘는 워 됐지 그 다음 T는 와우 E가 내는 세가 이 소리 E 에 어 중에서 힘 빠졌어 또 어 R은 자 그래서 한별이가 관찰력이 있다면 이 알이 나오는거 몇개 있었는데 항상 뭐가 되더라 R 된다는걸 발견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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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됐나요 왜 SIX 아닌거같은데 제일 앞에 있는 글탐 어 그렇죠 박스 박스 아 케 자 x 끝에 x 있으며 는 라고 외웠나 안대요 박스 박스 자 애가 왜 박스가 되는지 보자 에프가 내려놓으려 그 집이 니가 아랫 입술을 스쳐야 자 어 좋았어 오가 내린 3 4가지 소리 자기지 이름부터 불러 오 오 오 아 아 어케 또 까먹었구나 오 오 오 아 어어 그렇습니까 오우가 내빈 소리고 오 오 아 어 옛날 생각하느냐 자민아 자 여기서는 뭐가 됐을꺼 아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아 라고 생각하고 영국 사람들은 오라고 해 우리는 아 라고 얘기할게 어느걸 해도 상관은 없어 아 제가 참가한 거 같네 오케이 으l 조용히 계세요 자 x 가 내는 소리 역시 선생님 한번 해 줬는데 기억나나요 x 가 내는 소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x는 세 가지 소리인데 뭐냐면 . 엑수는 뭐? 자 선생님 입을 한번 잘 보세요 입 모양이 변하는지 않 변하는지 변해요. 안변해요. 안 변화주고 저거 왜 원래 이 소리들이 다 같은 소리란 말이야 지그즈크쓰가 이거 A예요 C예요? 이거 A X는 뭐가 된다 지그즈크쓰 지그즈크쓰 뭐가 될라카는 뭐야 여기 못들어봤어요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그즈크쓰 뭐가 될라카는 언제 봤어? 너 하도 속 썩이고 이런 애들한테 지그즈크쓰 뭐가 될라카는 얘 못들어봤다 예 알겠습니다 지그즈크쓰 됐습니까? 여기서는 뭐가 됐다 X가 X가 됐어요 그래서 FOX 됐습니까? FOX 오케이 FOX 이렇게 해요 영국사람은 영국사람은 FOX 그건 딴거구요 그 다음 얘는 뭐여서 뭐가 되던가요? I 오 그렇지 Yellow Yellow E부터 먼저 할게 E가 내리는 새가의 소리 E O 중에서 대표 소리 Y가 내는 새가의 소리 혹시 아나요? I E 아니야 아니야 그건 I가 되는 소리야 I가 I E Y는 I E 짤막 좀 봐요 이거 짤막이 뭔지 얘기해줄게 자 여기에 E가 N 했죠? 근데 여기 Y가 있는 바람에 뭐가 됐냐면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여기 합쳐서 뭐가 됐다 예 됐어? 짤막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예 그 다음에 L이 내는 소리는 어 그 다음에 O가 내는 내가 이 소리 오 아 중에서 O가 됐구요 W는 항상 뭐가 된다 까먹았다 W는 아까 이거 할때도 나왔는데 그렇지 아 똑똑하네 우주 어 다 합치면 뭐가 된거에요? YELLO 그래서 YELLO 옆가지 소리는 YELL 얘는 O YEL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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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YELLO가 된거랍니다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던가요? ZEBRA ZEBRA 내 이름 불러줘 E B는 그렇지 B B는 B R은 R A가 내는 내가 이 소리 G 중에서 힘 빠졌어 A 또는 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요렇게 합치면 ZEBRA 요렇게 합치면 ZEBRA 지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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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뭐던가요? 요요 얘가 왜 요요가 되는지 자, O가 가진 내가의 소리, O, O, A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, 아니지, O, O, A, O니까 첫 번째 대표 소리는 O지. 그럼 여기에 O도 O가 된 거야. 근데 Y가 내는 세가의 소리가 뭐였더라? I, E, 짤막이지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짤막 들어간 거야. 그러니까 O, O가 아니고 요, 요가 된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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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던가요? U, 그렇지. 그래서 O, O는 뭐가 된다? U가 되는 거죠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그래서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한별이도 팔로우 인데이 팔로우. 하나도 안 무섭다. 뭐라고?